일단 탐험을 좀 해보자 나 mpc 좀 만나고 싶어 저 바로 쳐이거네 거기? 탁해 아 많다 어 많다 오 많다 오우 야미 오우 야미 오우 야미 오우 야미 오우 야미 드디어 발전하는구나 오우 야미 드디어 땡서키 벗어난다 씨바 끝났어 뭐야 철 주개 철 주개로 뭐 할거야? 일단은 그 어디 그 광선 들어가려면 철 곡괭이 필요하지 않나? 그치 철 곡괭이로 이제 그걸 해야되니까 철이 철철 넘쳐 어 그러면은 갑옷 이런거 맞출까? 그것도 괜찮고 저런데 들어가려면? 어 어떻게 맞추는데? 갑옷은 이제 모양대로 하면 돼 투구는 응 뚝배기처럼 그게 뚝배기야 알았어 그러고 몸통은 뭘거 같애 그러면 몸통은 대가리 부분 빼고 야 근데 그러면은 어 방어는 몸통이 가장 많이 올라 그치? 그러니까 몸통 먼저 하면 나을거 같긴다 몸통 먼저 하면 나을거 같긴다 오 어 어 이거 어 진짜? 드디어 뭐야? 아냐아냐 아 여기서 이렇게? 그렇게도 되고 방금 우측클릭이 그 제작되고 있어가지고 안되는거일거야 아 이렇게 다 맞출 수가 있네 이거 다 맞출 수 있어 지금 다 맞출 수 있어? 아 아니 못맞춰 못맞추지 어 여덟개? 어 한꺼번에 가져와 이거 자꾸 나눠서 가져와 그러게 여덟개면 뭘 만들까 검을 만들까 바지 만들자 바지? 바지 뭐냐 거기서 위 세개 바지 모양 왜 자꾸 하나씩 여약답게 눕겠네 어어 철 레깅스 야 잠깐만 그러면 저게 없는데? 뭐 철곡갱이? 어 철곡갱이 필요한거는 아 그냥 돌로 해 씨 좋아 스테이크 다섯개 익힌 양고기 한개 그 다음에 철흉과 철 레깅스 충분히 발전했네 그치 아 암게 우량하다 낙사로 뒤지나 마라 내가 그런 허접으로 몰려? 진짜 허접처럼 보여 지금 뭐 어디가 허접한데 난 철 레깅스와 철 흉곱을 띄고 있는데 그래 돌아가게 집으로? 아냐아냐 집 라인이야 집 라인이라고? 어 아 맞다잉 가장 중요한거 안 설명해줬네 어디 떠날 때는 침대 필요한 뒤 침대 만들면 되잖아 만들 수 있어? 양털이 없는데 아 맞다 어떡해? 여기 양이 있긴 양이 있긴 하다 그러면 양 근처에 또 누군가 있지 않을까? 어? 벌써 한 시간 했어? 그러네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한 게 뭐냐 노 대체 한 시간 동안 지금 머물러 왔잖아 친구야 철 흉곱 철 레깅스를 만들었네 조만간 뒤질 것 같아 아니 나 이거 뒤지면 안 돼 그럼 집 가 집을 집 지금까지 멀잖아 너무 아니면 양털 빨리 잡자 맨손으로 떼자라 잡으면 잘 피했니? 됐다 이거 어떡해 그다음 양털 3개 필요해 하나 더? 지금 양털 하나밖에 없어 어 저 줏됐다 지금 잠깐만 줏됐다 지금 그럼 이참에 생존이나 한번 해봐 여기서 어떡해 뭐 어떡해 어차피 생존 해야돼 어디 갈 땐? 어 이거 하드냐? 어 어 아 왜 고생 많겠네 아니 생존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침대 가져왔으면 어 힌드 가져왔으면 잘 알 수 있지 헤헤 아 예반데 헤헤 어 여기 늪... 뭐야 늪지역인가 아니 늪지역 저기 옆에가 사탕수수야 아 줏됐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아 나왔어 오 닭 개많아 형 저기서 달걀 좀 가져가자 달걀이고 뭐고 지금 디질 위기인데 와 닭 개많아 형 왜 집 어디다 지웠냐 여기 개 풍부한데 닭 왜 이렇게 많니 여기 이참에 거미 거미 죽여가지고 낚시줄 어떤가 그 뭐냐 힐 어떤가 아 나 무서워 양 양 있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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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양 두 두 두 두 두 세 마리 넘치네 빨리 죽어 나 자야돼 헬로 거미 왔다 거미있어 자 따 야 이 새끼야 그만 하라고 다 채운거 다 채운거 왜 다 채운거 오케이 고기 먹어 고기 이럴때 필요한게 고기야 너무 아파 다 채워 와 저기도 저기있네 야 스켈레톤한테 그냥 가까이 가지 말고 어 무서워 양 양 어딨어 양 양 저기 널린게 양이야 이게 누구야 양 아 저 슬라임 옆에 슬라임 빼고 슬라임 건드지 말고 어 그냥 야 어 무릎걸렸네 아 좀 꺼줘봐 좋아 아 잡아 그러면 양 양 저 스킬레톤 있다 먹었나? 어 먹었어 먹었어 빠져 여기 크리퍼있다 전면에 아 여기 늪지형이라 슬라임이 나오는구나 존나 큰데 킹슬라임이야 으악 아니 뭐해 병신아 아이 좀 똑바로 해 저 슬라임 아 졸댔다 빠져 빠져 오 늪지형이네 두꺼비 있네 뭐해 아 이거 안 돼 씨발 뭐해 저걸 올라갈 생각을 하네 살려주세요 살았나? 저거 회복이나 하게 저거 고기는 하나 먹어 아니 익히지 않는거 말고 아 씨 스테이크 스테이크 야 이렇게 있으면 애들 못봐? 아니 볼 수 있지 애들이 이 ㅆXXX 아니고 이게 많네 자 이거 여기서 만들어보자 이 눌러서 만들어 재빨리 제작돼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지 말고 어떻게 어떻게 하지 말고 깜짝돼 그 나무 이거 세개랑 양털 하나였나? 양털 세개 음 나이스아아아악 자 ㅅXX 꽂아라 다 fuck you 예스 야 지냈지 나 아니 아니 생존법 어땠어 솔직히 인정? 존나 답답해 존나 답답했어? 어 그러면 리스폰이 여기로 설정됐거든 그거 부서지면 리스폰이 없어진다? 그러면 형이 처음 태어났던 그곳으로 돌아가 죽으면 아 그래? 어 괜찮아 난 안 죽을거라서 어후 힘들다 이젠 나도 위치 모르겠다 그렇게 뛰어당겨가지고 아니 왜 내 잘못인 것처럼 말해 아이 그러니까 이제 F3 눌러가지고 위치를 확인하든가 아니면 그냥 이제 돌아다니다가 저 거미 아침에는 어그로 안 끌리거든? 그냥 가서 조져 싸움 걸어 맞짱 까자 근데 고깽이로 맞짱 까지 말고 좀 거물? 도끼나 그런거 만들어 거물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신구야 나무가 없잖아 일단 정신 나간 새끼야 나무 캐그라 예 아 우와 개시 아니 귀엽다 우와 불을 꺼리는거 봐 아니 왜 이렇게 귀엽냐 어 이거 뭐야 형이 생존하는 거 그 뭐지 달걀 좀 줍자 응 많이 번지 시키려면 달걀 줍고 아니 간밤의 사투가 여기 있어 간밤의 사투의 흔적 여기거든 NPC들은 어때? 괴팍해? 아니 개멍청해 아 그래? 걔네들이 뭐 아이템도 팔아? 팔긴 팔아 근데 거래가 에메랄드야 그게 뭔데? 에메랄드? 에메랄드 에메랄드 에메랄드는 뭔 싹소리야 그게 뭔데 에메랄드가 뭔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내가 에메랄드 원성만 하는거야? 걔네들은 에메랄드만 받아 그러면? 어 에메랄드만 받아 어 어 어 와 마녀의 집이다 이게 뭐야? 우와 늪지대에 있는 그 마녀 집 아 아 맞아 맞아 늪지대에 마녀 있어 내가 또 위처스리 하면서 안녕하세요 어 그거나 가져가자 그거 쓸만해 이거? 어 이게 뭔데? 가마솥 복갱이 이렇게 된거야? 응 우와 나이스 근데 왜 아무것도 없어? 됐다 저거는 가마솥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나이스 글쎄 원래 마녀나 아니면 저기서 나오는 검은색 고양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 막 내가 이렇게 집 털었다고 쫓아오진 않네 그렇진 않는데 응 많이 없는거야 다잉급이어야 돼 왜 공격해? 응 아 진짜? 응 어 어 저거 상자 가자 저게 이제 만들다만 지옥 무늬하고 저게 상자있어 무조건 상자있어 내 집 근처에도 있었잖아 어 그런식으로 상자도 있으니까 상자 있는지 한번 봐봐 어 저기있다 상자 아아 그러네 우와 개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입냐 됐다 우와 금 그냥 다 챙겨 그냥 W 두 번 해봐 어 다 모아져 철 그러고 금 어 뭐고 뭐 버릴까 이거 옆으로 버려 저 버튼도 버려 어 괭이 효율사람 챙기고 가시 반사댐 저 서븐살 좀 버리고 남것은 버리라니까 왜 챙겨져있어 어 버렸네 아 그니까 그거 버리면은 다시 첨 먹어지지 상자에 버려 시프트클릭 시프트클릭 시프트클릭으로 당연한 넣어버려 에 에 이거 지금 철조각 철로 만들 수 있어? 어 철조각 아홉개로 아홉개나 필요해? 음 그럼 사실상 지금 쓸모는 없네 응 내가 얻었던거는 쓸모있는게 하나도 없네 어 밤 됐네 나 X됐다 잠깐만 왈츠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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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법규 음 갈기고 깔끔하게 주무십니다 형 난 침대만 있으면 무서울게 없어 기야 은 입구 입구 으 오 으 으 으 으 으 으 우 으